진하나 에사는 마키가 영역 전개한 나우야를 순살하며 피지컬 기프티드의 능력이 밝혀진과 동시에 마키는 토우즈에 필적하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전개를 맞이한 199화는 먼저 마키가 각성하는 사이 거의 공기와 같은 취급을 받은 노리토시가 등장 서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중상을 입긴 했지만 일단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는 카모가의 당주가 되지 못한 자신은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 목숨을 버리는 듯한 전투를 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그 진의를 알 수 없지만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한 엄마가 죽음 직전에 나우야를 찌른 것을 듣고 엄마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마키는 노리토시에게 자신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주술의 전 7권 노리토시의 회상에 등장한 엄마는 어딘가 나약해 보이는 인상이었는데 실제로는 좀 제멋대로인 사람이었습니다. 노리토시의 이름을 지은 것은 다름 아닌 엄마였는데요. 아마 카모가에서 좋지 못한 대우를 받고 열받아서 최악의 주술사에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복수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노리토시가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6살 전후의 어린아이에게 훌륭한 주술사가 되어 엄마를 데리러 오라는 말을 남기고 가버리면 아이로서는 죽기 살기로 노력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특히나 자기 아들이 다정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걸 알고 있다면 더더욱 나중에라도 다시 마음을 전해야 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꽃은 마리골드로 꽃말은 슬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장면은 바뀌어 11월 14일 도쿄 제1콜로니 후식으로는 쓰러진 후로 이틀간 잠들어 있었는데 깨어나 보니 자신을 운명의 사람이라 부르는 크루스 하나 처음으로 베스로브를 입고 기분 좋아진 이타돌이 편의점에서 먹을 거 훔쳐온 타카바 후미이코가 한 방에 있습니다. 11월 12일 타카바에 전투 중 도착한 이타돌이가 후식으로를 찾고 있다고 하자 타카바가 협력해서 탐색하던 중 우연히 후식으로를 옮기는 크루스를 발견하고 함께 호텔에 오게 된 것인데요. 이곳은 이케 북으로 메트로폴리탄 호텔입니다. 후식으로가 잠든 사이 이 세 명은 꽤 친해져서 거의 친구처럼 대화하고 있었는데 참고로 이타돌이가 말한 피노는 이런 모양의 아이스크림입니다. 일단 콜로니아는 전기도 끊기지 않았고 물자도 남아있어서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어 보이고 금방 자다 깬 후식으로가 이것이 사멸 해외에 방해되지 않도록 켄자크가 한 일이라고 추측하는 걸 보고 역시 머리 좋다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재 고전 멤버의 포인트 상황을 보면 하카리 100점, 옥고츠 190점, 후식으로 51점 그리고 타카바와 크루스의 점수를 합쳐 합계 359점으로 후식으로와 이타돌이가 사멸 해외에 참가한 첫 번째 목적은 거의 달성 직전입니다. 먼저 천사는 크루스 하나를 그릇으로 부활한 과거의 술사 그러나 이타돌이와 스쿠나처럼 그릇의 의식과 과거의 술사의 의식이 같은 육체에 공존하는 상황으로 크루스 하나와 천사는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후식으로를 구한 이유를 천사가 말하려고 하자 크루스는 급하게 입을 막는데 크루스는 너를 잊어내 라는 말과 그녀가 얼굴을 붉히는 것으로 봐서는 짝사랑 같은 느낌이지만 짝사랑 상대에게 운명의 사람이라는 발언은 좀 무섭기 때문에 단지 그런 이유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도쿄 제1콜로니에 있는 이유인데요. 천사의 수식은 수식의 무효화 결계술도 수식의 대상이므로 사멸 해외의 결계를 무효화해서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술의 전 17권에서 탱개는 천사의 수식을 수식의 소멸이라고 했습니다. 소멸은 사라져 없어진다는 뜻이므로 지금까지 영구적인 소멸인지 일시적인 무효화인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번에 무효화로 확정되면서 수식 효과는 일시적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네요. 한편 천사의 목적은 수육한 플레이어의 일소 과거의 술사들은 수육하는 과정에서 그릇의 자아를 죽여 가라앉히는데 천사는 이것을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금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레지, 이시고리, 카시모 등 과거의 술사를 보면 그릇의 자아는 없고 100% 과거의 인간 그 자체인데요. 그래서 천사는 과거의 술사이면서 크루스의 자아를 빼앗지 않고 공생하는 길을 골랐다고 합니다. 또한 수식의 무효화를 사용해서 수육한 플레이어를 수육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무리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99%는 죽는다고 합니다. 시구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아마 이타돌이 때문인 것 같은데 뇌상에서 자주 거론되는 수쿠나의 완전 부활은 이타돌이의 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전 수쿠나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쿠나의 능력으로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사멸 회유에 참가한 두 번째 목적 고조의 해방을 위한 특급 주물 옥문강의 해제는 천사의 능력으로 가능하지만 대신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타천, 이 플레이어를 죽일 수 있으면 너희들에게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그 순간 수쿠나가 이타돌이를 생등 영역으로 불러내고 타천은 나다 라고 충격적인 고백을 하며 199화는 종료됩니다. 크루스하나의 외모 때문에 천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사로 굳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5세기 또는 7세기의 중국을 통해 기독교가 일본에 전파되었다는 설이 있지만 증거가 거의 없어서 현재 일본 최초로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154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개선생이 역사를 반영했다면 천 년 전 술사인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천사는 헤이안 시대의 일본에도 존재했습니다. 쿄도에 현존하는 고조된 신사 헤이안 시대에 창건된 이 신사는 당시의 천사의 궁, 천사사로 불렸는데요. 여기서의 천사는 하늘을 섬기는 사람, 하늘의 사용인 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조된 신사에서 모시는 신은 스쿠나 비코나 공식 팬북에 따르면 스쿠나는 모습도 힘도 스쿠나 같아서 그렇게 불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진짜 신은 아니지만 만약 수가 말아놓은 미치자네처럼 인간이면서 신처럼 추악받았다면 타천의 의미는 타락한 하늘, 흑화한 신이라는 것이 됩니다. 또한 천사는 하늘을 섬기는 사람, 과거 천사가 스쿠나를 섬겼을 가능성도 있지만 주술의 전에서 하늘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텅겐입니다. 나라 시대에 세워진 반성교는 하나의 신만을 섬기는 일신교로 그 승부의 대상은 텅겐, 그는 신처럼 여겨지는 존재이기도 한데요. 천사가 하늘, 곧 텅겐을 모시는 사람이라면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스쿠나와 적대 관계인 것도 납득이 됩니다. 만약 타천을 타천사라고 해석한다면 원래 천사였다가 배신한 것이 되므로 스쿠나도 텅겐을 따르던 사람 중 한 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심플하게 천사에게 있어서 스쿠나는 주술이라는 신으로부터 부여된 힘을 남용한 최악의 주저사로 자기 안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천사에게 있어서 스쿠나는 용납할 수 없는 존재임으로 죽이려고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스쿠나와 연마천의 관계도 다시금 조명받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위에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쿠나가 일부러 이타돌이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까지 충고한 것은 천사에게 노려질 경우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멤버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스쿠나를 만난 적 없는 카시모와는 달리 천사는 스쿠나와 같은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그 정도의 실력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쿠나를 죽이지 않으면 옹문강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 이타돌이는 시부야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로 마음이 꺾인 것을 후식으로가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죽으라고 하면 간단히 죽을 것 같은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스쿠나가 스스로 정체를 폭로한 것은 다음화에서 이타돌이의 입을 막기 위해 협박이든 회유든 뭔가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랜만에 등장한 스쿠나상은 약간 중이병 같은 발언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멋있고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켄자크는 스쿠나를 고조의 봉인에 실패했을 때를 위한 대안일 뿐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스쿠나가 켄자크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라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천사와 계약을 맺은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천년 전 주술 전성기 헤이안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과거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